사자성어가 뭔지 모르겠네. 그걸 왜 몰라요. 너는 사자성어. 너는 사자성어. 나 스물여. 나 스물아홉 살이에요. 가늘이 생긴다. 가늘이 생긴다. 가늘이 생긴다. 저 친구들. 맨홀을 안 보잖아요 지금. 맨홀을 안 보잖아요. 맨홀을 안 봐. 야 이거 그냥 낚실때 너무 걸리는데 이거. 이거 그냥 벌면 돼 이거 그냥. 그냥 벌면 터져줘. 잠깐만 이거. 이거 벌면 돼 이거 그냥. 이거 릴럭시키고. 이거. 이거 믿기 이거. 이거 릴럭시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거. 어. 자. 이게 갑니다. 하하 나와. 에이. 형.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살려줘. 감사합니다. 오케이. 진짜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하하 나와. 타이거. 아 형님 뭐 악마를 보았잖아요? 나 진짜 나와네 나와네 나와네. 나와네 나와네. 내가 몰랐을까 잡아. 내가 들어가는 얘기를 안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아까 봐들였잖아요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뭘 만나고 별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왜 약한 모습을 보여? 너 왜 그러시는거야? 야 그냥 남자답게 해. 그냥 맞을수도 있어요. 야 불러. 니가 쓴거 어감 괜찮아? 그래. 지원이 나와. 지원이 나와. 어감이 괜찮다고? 니가 쓴거 어감 나쁘잖아. 이리와. 이리와 지원이 나와. 넌. 넌. 너무 오래 살고 있어 지금. 저도 논의 아니게 살고 있는데. 자. 진짜 알아? 알죠. 벌써 이정도야? 게리야 그정도야? 게리야 그정도야? 게리야 그정도야? 진짜 바보가 봐요. 여기 뭐 다 알고서 웃는건가 지금? 아니 이렇게 알고 웃는건가. 야 넌 웃지마. 사자성호도 모르는데. 지원아. 윤지원씨가 쓴것이 정답입니다. 네? 뭐에요? 자 윤지원씨 정답. 고개수. 자요. 나 이 영화 봤어요. 나도 봤어. 이 영화 봤어. 이 영화 봤어. 야 구성신하고 영화 봐. 나 이 영화 봤어. 봤어 보여? 봤어 보여? 야 너네 다 봤어. 야 너네 다 봤어. 지원이 형 뭐라고 봤어 이거? 도학위룡이다 도학위룡. 너 뭐라고 썼니? 정신을 또. 야 정말 한번 살려줬어. 아 정말. 송주호씨가 다시 한번 문제내주세요. 문제낼게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에피타이드로 나오는 빵과 함께 찍어먹는 소스로. 야 이거 알지? 야 진짜 너무 쉽다. 야 시그거 바꿔 바꿔. 야 쟤 모른다. 하아 모릅니다. 하아 몰라.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기가 막힌 맛을 내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케이 나 바로 쓴다. 야 나 썼다. 끝. 야 이거 뭐. 오케이. 썼어. 시작하나 썼어. 내가 이걸 왜 몰라. 먹는 건 나야. 자신을. 갑자기 육식 다요. 이거 몇 글자에요? 아 알죠. 이거 얘기가 맞는잖아요. 아까 몇 글자지만 얘기해요. 다섯 글자. 하아 오빠는? 3, 4글자 되지 않나? 더 헷갈린다. 더 헷갈린다. 더 헷갈린다. 더 헷갈린다. 더 헷갈린다. 야 하하. 유재석 나와. 악기장 춤을 살려줬더니. 은혜가 모르고. 날 불러서지요. 대응범속한. 하하 나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